내 나이대로 살래, naturally 어린 날개로 날래, break my wings 안녕하세요. 저 부산에서 올라온 17살 양정인이라고 합니다. 태키는 트로트입니다. 앗, 뜨겁, 뜨겁! 내 무대가 솔난다구나, 솔난다구나 방을 방자 쉬고, 두 방자 쉬고 세 방자 마자 쉬고, 하나, 둘, 셋, 넷!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아주 그냥 죽여줘요 한 박자 쉬고, 두 박자 쉬고, 세 박자 마자 쉬고 하나, 둘, 셋, 넷! 앗, 뜨겁, 뜨겁! 앗, 뜨겁, 뜨겁! 너 때문에 내 가슴 불란다 불란 앗, 뜨겁, 뜨겁! 앗, 뜨겁, 뜨겁! 사랑 앞에 내가 아주 녹는다, 너가 에이! 글루겠지? 아, 이거 아닙니까? 남자 키로 이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제가 가수를 꿈꾸게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앞에서 트로트를 잘 불러드렸었는데 그때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당신의 하나, 나의 사랑을 무조건 무조건이 아,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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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어머나,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남자 마음을 탈탈합니다 에이! 좋아해요 사랑해요 부끄러워 다루! 한 번 불러드릴게요 대박이야 대략대 대박이야 대략대 대상사는 모델이가 대박이야 형님도 대박 성님도 대박 여드나고 우리 모두 대박이야 죄송합니다 잘했다 멋있다 귀여워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난 미리 지쳤어요 땡펄 땡펄 난 이다 지쳤어요 땡펄 땡펄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앗 뜨겁뜨거 앗 뜨겁뜨거 너 때문에 내가 불러나 불러 앗 뜨겁뜨거 앗 뜨겁뜨거 사랑같은 내가 아주 동근다던가 예예예예 우유 어떤 버전으로 하고 싶어요? 저는 트로트 버전으로 트로트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신기해요 기다릴게요 준비 되셨으면 네 내 삶은 밑보다 안 떠오르지 어둔 터 나 속을 걷고 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